식사 집사하자 집사하자 어이 뭐야 드래곤 슬랭 땡스 팔로롱 드래곤 슬랭 와 천재 다크 소울은 아 조금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뭐죠 오 오 팔로롱 오 뭐야 우와 배치기 박치기 딜캐용으로 오전 우와 저를 피하나 야 야하 아 아 아 실수했다 아 실수했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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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타 안 썼어야 했는데 실수했다 아 아 아 아 외국인 외국인이에요? 외국인이에요? 일본사는 외국인인가 보다 저번 가보고 싶은데 나도 아 아 아 아 가보고 싶다 아 아 왜 맞지 자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 아 아 아 0 아 으 으 으 으 이야 그 오오 어려워 어려워 재밌네 나니까 간다 뭐야 이게 안맞아? 어휴 음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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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일본사람같은데 외국인 처런데 이 따윈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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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참 뭐야 저거 삐김이 좀 많이 나나봐요 저거 아 으 으 으 앞 딜캐는 왜 없냐고요 그게 뭔 말이지 밥도 딜캐 다 있어요 좋은게 많은데 저분이 잘 안쓰는 것 같아요 밥 딜캐 진짜 밥도 다 가진 캐릭터인데 와 배틀박스 잘한다 으 이야 저거 딜캐가 진짜 좋아 방금꺼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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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 Germ 으 으 5 으 아 아이씨 이래 나랑 위에 썼어요. 미션 했습니다 어? 아 상단 안쓰네 와 10이래 나이스 아 잘 참았다 띵시류님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집중하니까 잠촌 깬다 와 파클 리어포 들어왔어 이기네 샤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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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쿠키 짧다 풀었다 풀었어요 에이 렉탈이 안풀렸네 우와 잘 먹었다 막을 줄 몰랐다 뭐야 아씨 대구로 어? 이런 아 대구 못갔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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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권 6대부터 입장니수리라 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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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 괜찮은데? 괜찮은데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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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다 blossoms 마무리 때 Brook 마지막에 하단을 좀 많이 쓰는데 12 딜켓 짜리 하단을 많이 쓰는데 좀 많이 맞았으니까 중요할 땐 흘려볼게 흘릴 수 있을까? 왜 맞아? 어디 오노? 와 이게 스크류되는구나 밥은 잘 모르겠어 밥이 비행기 캐릭이라 지금 뭔가 하나 주지 않을까요? 근데 밥 스펙이 나쁜 건 아닌데 보면 나이스 지는 거의 뭐 주인공 캐릭이라 와우 잘했다 이야 콤보 혐이지? 너무 아프네 안 왔네 어 아 뭘카노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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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데 렉메 계급 최대 계급 찍고 안해요 다 테크 찍고 안해요 카즈아가 제일 재밌어가지고 뭐 그냥 카즈아가 하는거야 하나 쓰네 아 아 아 좀 마치니 워서 죄송합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캐릭이 다 있는게아니라 있는 거는 있는데 없는 것도 있어요 좀 많이 만들긴 했는데 조금만 기다려주시겠습니까 흐흐흐흑 야 이 시동 콤보 되는구나 처음 알았다 세기 떼리라 나이스 응 화랑은 있습니다 나이스 아 이거 나가 뭐야 이거 애교 어디노 아 잠깐만 내가 나가겠네 상대도 웨이브 있지 아 오다가 와우 나이스 HY님 안녕하세요 그렇지 이거 할 줄 알았지 어? 아 병? 저거 있다 앉을 줄 아는데 너무 오랜만에 봐갖고 헷갈렸나 보다 다행인걸 헷갈비 아 폴도 있습니다 다행인다 애 갔다 보세요 으아 으아 파칼을 걸 에러 상했나 데미 세다 오! 야 확장인데 이거 와 배치기가 레드를 무조건 이겨 아 알리님 어서오세요 뀨스마트님 어서오세요 아 맞고 못 때려 우아 우아 이게 안 맞나 가만히 있었네 근데 아 멀어졌다 우아 우아 아직 안 끝났죠 일본인 이겨봅시다 아잇 아이야 1타도 안 맞나 가라 우아 아 아 배치기박치기 아 아 아 아 아 아 와우 대박 싸이 맞았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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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미루스틴 필수해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잘했다 1락스 맞았네 어깨 2스텝 2 와 쉣 2스텝 2 어어? 어어? 깨지네? 우와 야이 큰일났다 죽었나? 어어? 좋은걸? 놀랬겠지 상대방? 사단을 많이 쓰니까 마지막에 저런거 맞지 맞나 얘가 어어? 이거 안되나? 무빙짜네 나이스 와 이걸 막아? 해치게 나올거 같다 역시 어 온다 아 아 못풀었나 아휴 실수 그래 다 먹어 오오 오오 나이스 오오 으 kind 수 와 아이스 끌풍 상당이 좋았다 나이스 아 쉿 아 중단이구나 아 카운트 났네 이런 3핑더다 뭐야 짜오키 뭐야 저는 입술을 왜해요 전 육군이었는데 대가리 박어 대가리 박어 땅에 대가리 박어 대가리 박어 우와 지네 우와 우와 나는 배치기 나올줄 알고 일부러 좀 느끼기로 했는데 타이밍이 안좋았네 섬뜩하지? 맞아야지 뭐 라운드 3 라운드 3 파이트 아 쉿 어 얘 우와 다 때리네 다 때리네 음 다 때리네 다 때리네 어 오예아 우와 막네 나 죽은줄 알고 가만있었다 바보 한 번 넣어줘야되는데 한국 자존심이 살거든요 너 칠을 못하네 아 바보야 좋아 이노야 기온 처음만 넣어주자 딴거 모르겠어 딴거 모르겠다 기온 처음만 넣어주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떠요 뜨는데 이제 그 중단이고 호밍기랑 그게 나머지가 판정이 좋아가지고 안짜니 또 그거 맞으니까 타이밍을 잘 봐야지 하단이 좀 더 느리거든요 됐다 아 오예 아 깨지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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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뭐야 이야 아 아 아 아 죽었나? 버릇이구나 그냥 아 앉았으니까 아이고 잘했다 용난데 방사성과 다니세요? 300 얼마 아니었나? 아 또 실수하네 야 행가도 했는데 가득 안 됐다 그래서 위험한데 레더 가져왔는데 이 카리 디저트가 뭐예요? 오유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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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뜬어 아 아 막타맞고 촉풍했으면 됐는데 봤을 줄 몰랐다 왜 자꾸 가드하면 되는걸 내가 너무 흥분한다 좀 막자 왜이래 아 왜이래 대발료 대발료 나이스 그 홍반 했을 것 같더라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알았네 왜 맞아 왜 맞아 나타 억울한데 제발 나이스 으아 아 이번엔 썼다 싶었는데 안 나갔네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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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온초를 한번 넣어줘야 맨붕을 깰 수 있는데 시도해보자 짠손으로 비긴다고 자리 한번 바꿔 보자 당신 얼마나 반대쪽에서 잘하나 봅시다 자리 한번 바꿔 보자 얼마나 반대쪽에서 잘하나 보자 한teri 맞을두 스탙ue스 스태프 높은 핵 인룼 Viele 매도 말고 없자나 와 Quit 저게 공중에서 격추되나? 야 내가 저? 나이스 잘 패였다 마무리 고고 아 못겹다 길은 안 죽는다 이야 이게 가드가 안되네 움직이지 말라고 생각나 여기가 바로 괴롭혀져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실수 와 맞추네 나이스 개겼다 안전하게 괜히 미스나면 내가 맞기 때문에 뭐야 넘어가 외모드 아 왜 안나가는 소리 아 저 뜯는데 뭐야 이건 또 배치기박치기 질이네 들어가질 못하네 뭐하나 좋아요 잠시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